이게 뭘까요? 한번 맞춰보세요 누군가 파먹었죠? 자, 저거 오늘도 맨발 벗기 왔는데 솔방울입니다, 솔방울 솔방울인데 밑에를 이렇게 갉아 먹었어요 이렇게 소나홍이 비틀 지났을 때 이게 솔방울 껍질이 이렇게 많이 벗겨져 있는 걸 봤거든요 이게 바로 저기 청솔모가 먹습니다 그렇게 솔방울까지도 이렇게 먹어요 근데 산에 잣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까지 먹는 거 보니까 간식으로 먹는 것인지 이렇게 청솔모가 솜씨 좋게 이렇게 잘 갉아서 먹고 있습니다 자, 보시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청솔모가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